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엠전에서 한 골 1도움의 활약을 펼쳤지만 팀은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. 손흥민은 웨스트엠과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경기 시작 45초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. 올 시즌 8호 골이자 리그 7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의 에버튼의 칼버트 리그와 함께 득점 공동선수로 올라섰습니다. 손흥민은 전반 8분에는 정확한 패스로 해리케인의 추가 골을 도와 한 골 도움 1개를 기록한 뒤 후반 35분 교체됐습니다. 토트넘은 손흥민이 교체된 뒤 습이 불안 속에 급격히 무너졌습니다. 후반 37분 웨스트엠 발브에나에게 만회골을 내줬고 3분 뒤에는 자책골로 한 골을 더 내준 뒤 추가시간 난신이에게 뼈아픈 동점골을 얻어맞고 아쉽게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.